일단은 제가 좀 집중을 마지막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 집중하지 못했던 모습이 실점으로 나와서 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또 세진야 선수가 이제 동점골을 넣어줘서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칠감이 안 났고요 좀 눈물이 좀 날 것 같아서 네 세진야 선수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약간 울먹울먹 하시는 것 같은데요? 아 좀 이제 감정이 좀 격해져서 네 일단 저희 대구 팬분들께서 제 등 뒤에 계셨었기 때문에 뭐 자신감 있게 하다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승부차기 좀 자신 있었기 때문에 뭐 실축했더라도 제가 막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좀 좀 생각을 비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HCL 본선에 진출하게 됐는데 또 공교롭게 오늘 경기했던 불일함에 가서 좀 경기를 하게 됐는데 좀 감이가 새러울 것 같고 불일함 선수들 위해서라도 거기서 가서 좀 좋은 모습으로 좋은 성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